강서구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행정업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. 이번에 발간된 세월 및 이호조 사용자 매뉴얼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연구동아리의 활동에서 탄생했습니다. 매뉴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세월 행정시스템과 이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법을 담았습니다. 또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리더가 출력하는 음성 메시지와 매뉴얼 속 용어를 일치시켰고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위한 관련 이미지도 삽입했습니다. 한편 이번 매뉴얼은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파일과 책자 두 가지 형태로 제작돼 서울시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.